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를 막기 위해 시내 공사 현장 40곳을 집중 점검합니다. 시는 타워크레인이 건설 공사장에서 흔히 사용되지만 기계 규모가 커 사고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점검에서는 특히 장비 결함과 노후와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 확인 등을 살피고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방침입니다. 적발된 현장에는 시정을 권고하고 이행되지 않으면 벌금, 과태료, 수시검사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.